오, 그래. 일단 로아대에 온 걸 환영하고 우리 각자 자기소개하는 타임을 가져올까? 정답하겠습니다. 오, 폐간함 진해지죠. 좋아, 좋아. 지금 누구지? 안녕하십니까? 안녕. 저는 로아대학교의 신입생 찬아라고 합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아, 풍미가 좋다. 잘 부탁해. 아, 몸이 좋네. 어. 자, 우리 더 소개를 해야지 그러면. 어, 태권도 좋아하니? 태권도 좋아합니다. 태권도 해야 돼요, 내가. 보여줄까? 비턴 제압을 하네, 갑자기 태권도가. 태권도는 만약에 앞차기가 있잖아. 앞차기도 이게 분이 쟤 주인다. 어, 잠깐만. 방금 C, S의 눈빛 봤어? 지금 동곡이 흔들렸어. 아 지금 법에 진료가 아니라 놀라운 표정 놀라서 스포츠잖아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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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자 그럼 다음 누가 소개해볼까? 내가 할게 어.. 안녕 안녕 나는 과 대표이자 댄스 동아리 대표 진진이라고 합니다 내 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자면 어.. 나는 필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나처럼 되고 싶다면 어땠군요 아니 근데 난 진짜 볼 때마다 새로 한 번 보여주면 안 돼요? 일어났어 나는 그냥 항상 감동받아 일단 나는 되게 내적 필링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리듬을 약간 편으로 보여주잖아요 너무 멋있어 진짜 굉장히 멋있어 띠 댄스야? 주정맨이야 주정맨 주정맨 맞아요 짜증을 안 하고 지금 이런.. 술 한잔.. 하고 왔어요 영원호 요정 우리 블루플레임이라는 노래 좋아하네 어 맞아 그 노래 되게 꽃에 있는데 하나 둘 셋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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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고 싶어요. 누가 불러있는지 알 것 같아요. 형이 춤선이 좋아. 춤선이 이쁘십시오. 다음으로 안녕! 나는 이 학교의 홍보대사 샤오드라입니다. 안녕! 저 노래에 대해서 더 들어봤는데? 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네? 무슨 소문? 되게 잘생기고 멋있다 아 그렇지 은우 보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어 지원아 해드렸어 은우 때문에 어떤 점이 있습니까? 얘기할까? 얘기해도 되나? 그 사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인상계속도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친구가 은우 보러 들어오면 은우 보러 들어왔는데 한 인물을 하는데 그치 그치 롤머니 너무 놀래지는 마 친한 사이요 너무 놀래서 자꾸 뒤로 도망가 반가워 반가워 마지막으로 내 소개를 하지 해주세요 지금까지 좀 느꼈겠지만 난 좀 나이가 좀 있어 복학생이라고 하지 근데 뭐 뭐야 그 몇 년 됐다 그랬지 형이? 어 지금 12년 어 복학한 지 12년? 졸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내가 또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동환이네 동환? 고마워 그럼 등록도 그럼 괜찮은데? 이런 형 조심해야 해 내가 왜 나처럼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개인기를 좋아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공부한 거 개인기 이용 받으러 시간이 훅 갔더라고 그럼 내가 짧게 개인기를 보고 보여주시길 그럼 너희가 학교 날면 또 일어날도 힘들거든요 기상 알람을 좀 할 수 있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약간 탑소리라도 진짜 내가 이거 녹음받아 잘 일어나야지 진짜 와 진짜 너도 나중에 녹음해줄게 감사합니다 너도 해주고 잘 들어봐 녹음해야 돼 나중에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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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야, 일어나! 이따가! 근데 잡았겠지? 잡았겠지? 나의 개인기 중에 하나야. 다음에 많이 보여줄게, 다음에. 잘합니다. 거의 만개 가까이 만듭니다. 그렇지,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중에 하나야. 자, 형도 철쇠 게임을 시작해볼까? 어, 게임 좋지. 그럴까요? 너 쪼르러 마시고 오, 많이 타야 돼. 그리고 너 마시고, 하나 마시고. 자, 그럼 한 잔 할까? 응, 한 번에. 응. 우리 짠을 한 잔! 짠! 축하해, 축하해. 아, 예. 계속 나오세요. 오케이. 자, 로아 대학교. 축하해! 잘! 너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마셔. 괜찮아? 술 못 한다고 했지. 어떻게 해? 윤, 산하라고 했나? 너 선배들이 찾아. 가봐야 될 것 같던데. 좀 괜찮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그거 먹으면 좀 낄 텐데. 음, 그러면 같이 춤추러 갈래? 그러면 우리 춤추는 거 좀 구경할래? 그럼 좀 괜찮아질 텐데.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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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백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 정말 오랜만에 여기 아로아분들을 만날 생각에 뭔가 떨리고 설레고 뭔가 빨리 좀 빨리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만이죠? 거의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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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 만인데 그래서 지금 막 보면 팬분들이 되게 우리가 지금 이 촬영까지가 트랭 리스트까지가 딱 나간 상황을 엄청 기대 많이 하고 계신데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풀 플레이. 풀 플레이. 일단 풀 플레이. 우리 끝났어, 콘셉트. 어, 뭐? 아, 그래? 아, 끝났어? 아... 아, 가셨다. 이제 우리 폈는데. 아... 그래도 해도 돼. 그래도 우리 아로아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멋진 모델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디테일을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차라리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올라가고 오, 형님 이거 같아. 당황해보자. 오, 오, 오. 5, 6, 7, 8. 이 세상 아, 이 바지? 우리 1위에 1위 있어요. 1, 2, 3, 4, 5, 6, 5, 6, 5. 차라리. 또 1, 2, 3, 4, 5, 6, 5. 매우 정말 불어덮게 두 번씩 빛나만 더 해지고 세어 아아악 ㅎㅎㅎㅎ 숙성 멍림이 날치 아 진짜 잘했어 렛츠 Treasure 으흠 이 노래는 можете 너에게 왜 너에게 제발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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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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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모르겠어. 진짜. 좋아. 좋아. få이. 어. 어. 가끔 간다! 진짜 잘한다! 퍼프! 대기스러운 거 많이했어요. 아빠! 뭐야? 앞에? 주영! 안에서 트윙 오르바이트 촬영을 끝마셨습니다. 이제 본인의 모습을 돌아왔는데 별 다를 말 없어요? 그쵸, 그쵸. 아, 그냥. 비슷해요. 똑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또 우리 로아자. 로아가 또 이렇게 와서 로아 대학교 그 컨셉으로 또 여러 가지 해봤는데 또 너무 즐거웠고 오늘 또 컴백 전이지만 저희가 저희끼리 전일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곧 있으면 저희 새 앨범 10개월 만에 블루 플레이 앨범의 블루 플레이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곡이고, 멋있는 곡이고 아트의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열심히 해서 컴백하는 동안까지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은 아마 컴백 후에 나오겠지만 또 저희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워낙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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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잘 봐. 입학을 반영하죠. 졸업 축하해. 더 후학이 되죠? 졸업식이야? 와... 오늘 사은й은 젊었지는데 짙은 어둠은 길어지던데 내 하루는 왜 전부 너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